정시정책이 아나온 빛나는 결시하는 군사적 행동을 감히 기도하려 든다면 영토 밖에서 소멸할 수 있는 타격력을 더욱 경이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당 우리의 계륵간 간도로케토 총대들이 들어서가 있습니다 또 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의 힘을 억더를 공포마 정률 속에 몰아넣었던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역을 자랑하는 모족의 주체 병기 다련발 공격무기 초 5천년 민족의 수건을 이루어 이 땅의 영혼이 전쟁이란 말을 모르도록 국가 핵무력 완성과 로켓트 강국의 역사적 대업을 완수하신 것은 만고절세의 영혼 불멸할 특출한 혁명 업적입니다 철도기동미사일 연대는 9월 15일 새벽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는 하늘의 고여와 미명의 장막을 밀어내며 조체 무기의 발사폭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형원 동지 중요 무기 시험들을 지도했습니다 발사된 두 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들은 발사된 두 발의 전술 유도탄들은 목표섬을 무기체계들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 결과는 당중앙위원회 검수사격시험은 생산장비되고 있는 지상대지 국방과학원은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정확성과 안전성 운영 효과성을 확인했습니다 장치들이 특성 및 동작중확성을 확증했습니다 너희가 전혀 Crew 너무 좀 더 불린다는 뜻이죠 포겠다 절대적심 동화국 전략군 수중전략탄도탄 총대.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위협이 노골화되고 있는 유용총. 시험은 추진력 빅토르 조정 기술을 도입한 대출력. 평가하시고 최단 기간 내 또 다른 신용전략무기의. 뜻이 고무 격려하셨습니다. 경외. 우리의 생명체. 경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